이야, 멋있다, 형도 멋있다. 파랑목 예쁘다. 안녕, 나 간다. 안녕, 나 간다. 삼촌, 삼촌 봤죠? 삼촌. 나 들어본 거 봤죠?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최연소 아미 성덕 중의 성덕입니다. 영희가 저희 연습실입니다. 이제 영희가. 네. 일단 여기 들어온 것만 해도 어디예요? 우와, 연습실 나도 궁금하다. 그래, 나도 궁금하다. 넓지?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 아빠, 빅캣스한테 있잖아. 이렇게 했잖아. 여기 연습실에서 영상이 많이 보고 있잖아. 아, 이름은 느낌이 다르지. 다르죠, 봐본 곳이잖아요. 그렇지. 이야, 진짜 성덕이네. 어머. RM 선배님이네. 우리 이름 RM 선배님. 아, 야. 아, 야. 귀여워. 지금 RM 옆으로 빠질 거. 아, 야. 아, 야. 이게 들어온 것만이야? 피쳐. 피쳐. 키크아. 어? 아, 이제 들어간다. WM. 아, 이거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You're on, you're on. You're on, you're on, you're on. 오! 우와, 저 앞에 이렇게 치압구 있다고. 포인트를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해? Let's go! 얍! 아! 어휴! 이거 랩바울에 랩이네. 재미네. 포크리지. 아, 이거 같아요. 짜나나나나나나에 짜나나나나나나에 짜나나나나나나나에 어, 완전! 짜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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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제 폐지하는 거야. 이제 폐지하는 거야. 이제 폐지하는 거야. 밀어내, 밀어내. 이제 들어가. 형, 오빠 사랑. 우와! 잘했어요! 귀여워, 귀여워. 형들, 형들.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요. 저기 가면은 더 재밌는 데 있거든요. 형들 쉬는 공간이 있어요. 갑시다. 네, 이곳은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아티스트 라운지인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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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렘형화는 어디에 앉는 거야? 여기 앉는 거야. 여기 앉는 거야. 간장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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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냄새 맡아봐. 알렘형화다. 쭈스러워서. 근데 우리 가기 전에 윌리엄. 윌리엄. 이거 있잖아. 오 뭐야? 이거 편지 있었지 너. 오! 오! 왔어요. 어? 저기에 붙여줄까? 붙이고 왔어요. 야 이거 붙이면 알렘형화 진짜. 확실히 볼 수 있겠다. 이거 붙일 수 있다고요? 오! 오! 이름은 무조건 전달이 되지. 이거면 돼. 이거면 돼. 이거면 돼. 보라해요. 진짜 알렘형을 봐요? 아름이 형이 꼭 볼 거야. 많이들이 얘기를 해.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봐봐. 봐봐. 또 보자. 또 보자. 봐봐. 윌벤져스가 BTS 형을 보라해. 보라해.